오늘 방송 마지막 부분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당선되던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에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조사해보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서 상대방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일정 퍼센트를 마이너스 처리하고 그것을 당선시키고자 하는 후보와 함께 더해주는 전형적인 그런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 방식에 따르게 되면 윤 후보가 120만 표를 뺏깁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120만 표를 그대로 받게 되죠. 마이너스 120만 표 플러스 120만 표 240만 표를 조작했음에 불구하고 24만 7077표 차이로 윤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3구 대통령 선거에서 대단히 석연치 않은 부분은 전국의 대부분 평균적으로 조작값 15%가 입력이 됐습니다. 조작값 15%를 입력해 가지고 전산 프로그램이 가동되면서 15%를 윤 후보와 함께 빼앗아 가지고 그다음에 이재명 함께 더하는 그런 간단한 아주 조각한 전산 프로그램이 가동이 된 겁니다. 그런데 윤 후보의 몰포가 쏟아지는 대구 강력시하고 경상북도에서 이례적이고 놀라운 현상은 전국의 평균치인 조작값 15% 대신에 5%가 입력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스테리입니다. 누가 의도적으로 15%에서 5%를 놔뒀는지 아니면 선거 조작하는 놈들이 기본적으로 작업하다 그냥 졸았는지 그건 알 수가 없는데 어쨌든 석연치 않습니다. 경상북도하고 대구 강력시에서 전국 평균처럼 15% 조작값이 입력이 됐으면 2,900표 정도 차이로 이재명이 이긴 겁니다. 극적인 승부가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심을 해보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왜 침묵하느냐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책이 잡혀있든지 협조를 받았든지 아니면 그냥 상대방 여러분들 밥그릇까지 떨어뜨릴 수 있겠느냐 이런 것 때문에 침묵할 수도 있겠죠. 세 가지 중에 어느 건지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윤 대통령은 선거 부정을 막을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당선인 시절에 집권을 목표로 하는 그런 그룹들에서 대한민국 선거의 실상을 가장 잘 아는 한성전 씨에게 여러 명의 변호사들이 다 와서 조언을 들었습니다. 그때 한성전 씨가 굉장히 적나라한 조언을 해 줬습니다. 선관위 계획을 위해서 어떻게 할 건지 그러나 모든 게 다 묵살되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선거마다 대통령이 메시지를 발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는 동안 세 번의 공직선거가 모두 조작이 됐고 그러나 놀라운 것은 대통령이 당선되고 한 달에 최대지 않아 실시됐던 2022년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는 역대 선거 가운데도 가장 조작값이 낮았습니다. 조작값이 한은둥 만은둥 한 5%대 조작값을 낮췄기 때문에 국힘당이 어마어마하게 승리를 한 겁니다. 그만큼 대통령이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대통령 중심제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대통령이 직설적으로 공정선거를 지적하지 않더라도 우회적으로라도 대통령 입을 통해 가지고 선거 공정성의 강화를 위해서 협조해달라 이런 표현만 나오더라도 부정선거 세력들이 바짝 엎드릴 겁니다. 그러나 부정선거 세력들은 날이 갈수록 기성을 뿌리고 있는 겁니다. 그 예가 2022년 또 4월 5일 보궐선거에서 전통적으로 국민의힘에 텃밭인 울산 남구 나의 구의회 기초의원을 조작값 15%를 입력해 가지고 국민의힘 당선자를 낙선시키고 더불당 후보를 당선시킨 겁니다. 아주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울산 남구는 김기현 씨 지역구입니다. 울산 광역시 교육감 선거는 35%를 여러분들 조작을 해 가지고 우파 교육감은 김주홍이 당선자인데 낙선시키고 천창수 민주노총 지지를 받는 후보를 당선자로 만든 겁니다. 나는 그때 놀라지 않았고 완전히 그냥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완전히 핫바지로 보고나 선거 부정 세력들에 그다음에 여러분들 10월 11일 강서구청장 선거는 거의 역대 선거에서 최고치의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겁니다.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율을 7.49%로 조작해 가지고 3만 7,453표를 유령사전투표 다수를 만들어가 전부를 뭡니까 더불당 징교원에 함께 더해 줘 가지고 김태호가 격차가 17%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거는 2024년 4월 10일 총선의 예고편인 겁니다. 선거사기 세력들이 4월 10일 총선에서 어떻게 할 건지를 분명히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는 화끈하게 조작할 것이고 조작방법도 기존에 사용했던 상대방의 사전투표 득표소를 훔치는 방식 대신에 통합선거인 위의 변조를 통해서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입니다. 사전투표를 뻥튀기하고 유령사전투표소를 확보한 다음에 그걸 전부 다 더불당 후보와 함께 대해주는 방식으로 압성을 할 것이다. 그걸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사전투표율을 4.7.5% 정도 여러분들 부풀리게 되면 전국에 329만 표를 조작할 수 있고 낮춰서 5% 정도 이름 조작하기에는 220만 표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7.5%보다 더 많이 할 걸로 봅니다. 그래서 개헌선하고 여러분께 완전히 무너질 겁니다. 저희들이 추구해보면 가장 보수적인 책자는 비례대표로 합쳐가지고 214석 더불당 단독으로 214석을 차지하는 겁니다. 윤 대통령 탄핵 저는 불가피할 거로 봅니다. 그 인간들은 좌익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의 뚜렷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남미 좌익이건 소련 좌익이건 한국 좌익이건 간에 없는 죄를 부풀리고 있는 죄를 뻥튀기해서 정적을 철투출매기 여러분들 그냥 제어하고 없애는 겁니다. 벌써 여러분들 에드벌린을 띄우지 않습니까 김대중 전 주필은 2024년 4월 10일 총선에서 패배하면 그냥 자진해서 윤석열이 물러나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냥 헛소리가 아닐 겁니다. 그 사람들이 뭐 노예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지금 더불당에서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200석 200석 200석이 그냥 이제 보통 맹사가 돼서 사람들이 쇄내가 된 겁니다. 이제 쇄내가 윤 대통령은 진짜 무책임한 사람입니다. 윤 대통령은 진짜 무심한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이 죽고 사는 문제고 백성들이 노예가 되느냐 노예가 되지 않느냐는 문제고 본인이 감방 가느냐 안 가냐는 문제하고 이건 다 연결되는 거지 않습니까 어쩌면 선거 부정에 대해서 이렇게 침묵할 수가 있냐 짐승이면 몰라도 인간이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이면 이렇게 해서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이면 사람이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대통령 말씀이 아무리 여소야 되고 대법관들이 어떻고 여러분 그거 다 뭡니까 그거 그냥 말장난입니다. 대통령 중심제 국가는 대통령이 힘인 겁니다. 대통령 말씀이 그 자체가 어마어마한 파급효과를 미치는 겁니다. 대통령은 한 말씀도 안 하신 겁니다. 나는 윤 대통령이 앞으로 부정선거를 은폐한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내가 그냥 사적인 주장이 아니고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덮는 데 기여한 것을 누구도 용서를 안 할 겁니다. 누구도 용서를 안 할 겁니다. 정말 무책임한 사람입니다. 정말 제가 볼 때는 그냥 제 눈에는 평생 정치검사로 살았던 사람의 전형인적인 모습을 제가 보는 겁니다. 아무 책임감이 없는 겁니다. 자기를 따르는 이 수많은 수천만 명의 여러분들 한국 사람들의 생명과 안의와 자유와 이런 미래를 아무도 오로지 본인은 뭡니까 개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국민들이 앞으로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도 어떤 것도 생각 안 하는 겁니다. 그걸 생각한다면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조작이 일어날 겁니다. 그 조작을 막을 수 있는 지금 시간적으로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마지막 여름 조작을 막을 수 있던 것은 선거관리위원회가 12월 27일 날 제도개편안에서 쏙 빼놨던 투표관리관 도장의 개인 도장 날인이란 문제를 국민들이 관철시켜야 됩니다. 그거를 관철시킬 수 없으면 그냥 여러분들하고 저하고가 일당 지배체제하에서 선거 사기 세력들의 새로운 계급으로 탄생을 여러분들 그냥 용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경남 통영 출신이고 비교적 어린 시절부터 자유주의적 색조가 굉장히 강한 유전자를 갖고 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권력도 탐하지가 않고 태생적으로 개인의 자유와 책임을 강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열변을 토하는 것은 모름은 약인데 이걸 알아버린 겁니다.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되고 선거 사기 세력들의 국민들을 어떻게 기만하고 속였고 지금의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어떤 식으로 뭡니까 이 문제를 면피하는가를 너무나 확연하게 보고 이 결과가 앞으로 대한민국의 민족의 앞날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들 폐망으로 이끌지를 제가 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좌위들은 3분의 2 정도는 이긴 겁니다. 왜 국민들이 이미 200석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틀 전에 조국이 한 이야기입니다. 200석이 되면 윤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 이후에 내년 12월에 대선을 치르면 된다. 절대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3년을 대통령 측에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원래 좌익들이 그런 겁니다. 제가 윤 대통령하고 동갑인데 참 윤 대통령을 보면 대학 때 많이 만났던 서울의 넉넉하게 큰 중산층들을 보는 느낌이에요. 대학 동기들. 치열함이 별로 없는 겁니다. 절박감이 없는 거예요. 왜 많은 것들이 뭡니까 가추진 상태이기 때문에 좋은 머리에 좋은 아버지에 안정적인 뭡니까 집안에 그러니까 절박감이 전혀 없는 겁니다. 꼭 같은 사안을 보아도 저는 너무나 이름도 절박한데 대통령은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조국 내년 말에 윤 임기 끝내자 총선 200석이면 탄핵 없이 할 수 있다. 김대중 전 주필 이야기와 똑같은 겁니다. 그냥 대패하면 당신 물러나라 이건 겁니다. 윤 대통령 임기 채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선거 부정을 막지 못하면 우리가 대통령이 가장 크게 기대한 것은 대통령이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정의감이 남다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뽑아놓고 나니까 그냥 시중에 장사하는 사람보다 여러분 정의감이 형편없는 겁니다. 윤석열의 정의라는 것은 그냥 선택적 정의고 선택적 수사고 선택적 책임이고 그건 겁니다. 국민들이 대통령만 보지 않습니까 대통령만. 대통령 중심체는 대통령이거든 대통령이 말씀을 하셔야 되거든요. 한 마디도 안 한 겁니다. 나는 윤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게 되면 많은 우파 이름들 국민들이 그냥 방관할 거라고 봅니다. 저 인간 그냥 바깥으로 돌아나면서 폼만 잡더만은 할 일 안 하고 하더만은 꼴 좋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될 겁니다. 여러분 지금 kbs가 보도를 할 정도까지가 됐으니까 선관위의 아킬레스건을 공략할 수 있는 결정적 시기가 도래한 겁니다. 여러분 조선이란 나라는 사회주의가 다 몰락한 상태에서 김정은이 여러분들 3대까지 세습하는 걸 보면 진짜 그 유전자가 찔긴 나라인 겁니다. 선거 사기 세력들이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권력을 장악하게 되면 수십 년 수백 년이 갈 겁니다. 그 지하에서 여러분이 다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나라가 나라가 아닐 겁니다. 지금도 이 뭡니까 개판을 치르는데 나라에 뭐가 남겠습니까 나라에 승한 게 남아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대통령을 나무라는 것은 쉽지만 대통령을 도우는 일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죠. 그렇지만 민간인들이 다 노력을 해가지고 대통령이 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든 노력을 다 제공한 겁니다. 지금 너무나 여러분 당면하게 얘기지만 시작은 2020년도 4.15 총선에서 비롯됐지만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역대 공직선거에서 선관위 주도 선거 범죄의 전모가 다 드러난 거 아닙니까 2017년도 대통령 선거부터 586 운동권 출신을 중심으로 해서 총 한 방 쏘지 않고 선거를 장악해서 대한민국의 체제 전북을 깨안한 일이 아홉 번 성공을 하고 지금 열 번째 목전에 앞두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을 세금 먹고 사는 사람들이 한 것이 아니고 낮에는 여러분들 세금 내게 해서 일하고 밤에 여러분들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전부를 다 여러분들 분석해가지고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2023년 또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까지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적으로 전산 조작을 통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해왔고 어떻게 위조투표지를 만들어서 투입해왔는 것을 다 여러분들 드러냈지 않습니까 더 이상 밝힐 게 없을 정도로 부정선거에 전모가 다 드러난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대통령이 침묵한다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전직 검찰총장이 아니더라도 가정을 가진 보통 남자 같으면 그렇게 무책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무책임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제가 볼 때는 남자가 아주 니진 남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입을 다물 겁니다. 그 이유는 내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다음에 밝히지 않고서는. 마지막까지 상급 부정에 대해서 입을 다물 겁니다. 그것은 그를 믿고 표를 던졌던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의 자유와 참정권 박탈에 본인이 책임을 안 지겠다는 걸 뜻한 겁니다. 그걸로 대한민국은 그냥 체제가 완전히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외교 국방 경제에 관련됐으면 일어나는 일이란 것은 더 이상 내가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일당이 지배하는 체제가 수십 년 동안 뭐죠 조선반도에서 일어나게 되면 나라가 어떻게 바뀔 것은 너무나 확연해진 겁니다. 조국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니 물러나라. 이게 헛소리처럼 보입니까 헛소리가 아닙니다. 이 인간들은 다 자기들끼리 알겠죠. 우리가 이미 다 차지했다. 지금 상황이 여러분들 이 정도로 진행이 된 거죠. 김대중 전 주필이 패배하면 그냥 물러나라. 탄핵당하지 말고 조국이 200석 얻으면 그냥 개헌해 가지고 12월 달에 선거 치르고 니 나가라 하는 것도 똑같은 것 같아요. 사람이 한 평생을 살다 가는데 제가 90년 그러니까 학위를 모두 마치고 본격적으로 일을 하기 시작한 지가 87년 정도 되니까 한 30년 정도 이렇게 철이 들고 공부를 하기 다 마친 다음에 철이 들어서 여러분이 세상하고 이렇게 교류를 하고 나서 가장 여러분들 위기의식을 강하게 느끼는 시기가 지금입니다. 그 전까지는 그래도 그냥 경제적으로 나라가 좀 어려워질 것이고 이런 문제만 걱정했지 체제가 전체적으로 뭡니까 넘어가 가지고 나라가 완전히 이렇게 요절이 날 거라고 생각 안 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좀 식자천 가운데서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런 걸 느끼지 않습니까 2022년도 2023년도 연초 무렵에 월간조선의 이문열 선생이 인터뷰한 거지 않습니까 그 시골에서 사는데 너무나 공동분배 공동식사 이런 게 계속 늘어난다는 거 아닙니까 자세한 말씀 안 하시지만 내가 아는 대한민국이 아닌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마무리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방송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가 여러분들 치료지기 전에 김영철 공군 중장을 중심으로 해서 선거 문제를 잘 아는 민간인들이 국민의힘에 여러분들 안심선거 공명선거 추진단에 포함이 돼 가지고 아주 문제를 간단 명료하게 세 가지를 선관위 쪽에 요구하도록 김기현 원내대표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전투표를 먼저 까는 거 하고 두 번째는 qr코드 대신에 바코드를 여러분들 사용하도록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투표관리관 도장의 개인 도장을 투표용지에 날인하도록 이 세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국힘의 여러분들 내부에 김기현 씨는 추진할 의사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공동선대위원장을 하던 권영세 씨나 이런 사람들이 반대를 해 가지고 결국은 선관위가 첫 번째 사전투표를 먼저 까는 것을 받아들인 겁니다. 윤 대통령이 운이 있어 가지고 그거라도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조작을 더 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기 때문에 윤 대통령 당선의 공원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이미 민간 전문가들은 수기를 거쳐 가지고 그나마 대한민국에서 공정선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 사전투표 먼저 까기 qr코드 대신에 바코드 사용하기 그 다음에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하기 투표용지에 그걸 알았습니다. 그러나 결사적으로 선관위가 두 개는 거부를 했습니다. 그 두 개 가운데 이번에 민심이 안 좋고 하니까 선관위가 제도개혁안으로 12월 27일 날 내세운 중앙선관위의 제도개혁안에 보게 되면 qr코드 대신에 바코드를 사용한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거부하는 것이 위조투표지를 만드는데 가장 결정적인 제도인 투표관리관 도장의 개인 도장 날인은 거부한 겁니다. 그거를 관철시키기에는 국민의 힘이 너무나 역부족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사람들이 그렇게 처절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웰빌 정당이라 부르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세 가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위도투표지 제조를 막아야 됩니다. 위조투표지 제조를 막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복잡하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고 돈도 안 듭니다. 공직선거법의 규정한 대로 투표관리관 도장을 인시하지 않고 개인이 갖고 있는 개인 도장을 날인하게 되면 거의 완벽하게 위조투표지 투입은 제조는 중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선거부정을 상당 부분 거의 9월 이상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유일하게 지금 막을 수 없는 것은 전산조작을 통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만들어내는 작업은 현재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산조작범들이 과거처럼 마음대로 후보별 득표수를 마음껏 조작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위조투표지를 만들 수 있어야 전산조작을 통한 후보별 득표수 조작이 가능한 겁니다. 위조투표지를 만들 수가 없으면 만일에 선거가 끝난 이후에 특정 후보가 선거에 불복해서 선거 묘조성을 제기하게 되면 법원이 투표함을 몇 월 며칠까지 제출하라. 그럼 지금까지는 어떻겠습니까? 위조투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지역선관위 핵심 요원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투표함 속에 있는 투표지를 모두 다 소각 내지 파쇄하고 인쇄소에서 이미 선관위가 당선자와 낙선자를 구분하기 위해서 발표한 후보가 받은 득표수에 맞춰서 그걸 제조해가지고 집어넣어가지고 새로 투표함을 완전히 갈아치기 해서 이런들 법원에 제출한 겁니다. 그러나 위조투표지 제조가 불가능해지게 되면 그 작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선거 무효소송이 제기되어 제금표가 이루어지게 되면 선관위가 전산 프로그램 조작을 통해서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하고 그다음에 투표함 속에 들어있는 실물 투표지 후보별 개수가 다른 것이 발각되기 때문에 부정선거가 여러분들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언론들은 전면 수개표를 크게 보도합니다. 여러분 전면 수개표가 뭡니까? 손으로 세는 겁니다. 그런데 4박 5일간 기간 동안에 위조투표지를 투입해가지고 여러분들 가짜로 만드는 투표함을 개표수에 가져와가지고 셈은 뭐합니까? 가짜 투표지를 셈은 뭐하는 겁니까? 4.15 총선에 다섯 번의 재금표에서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재금표장에서 올라온 모든 투표함들이 다 투표지를 갈아치운 겁니다. 가짜 투표지를 다 셈 겁니다. 국민들을 대지 개로 여기지 않는 한 이런 짓거리를 어떻게 할 수 있냐. 가짜 투표지를 재금표장에서 다섯 번 다 셈 겁니다. 가짜니까 빳빳한 신권 다발 투표지 배춧잎 사전 투표지 붉은 하살표 투표지 좌우 여백이 다른 투표지 인쇄소에서는 짜르다 여러분들 이발이 종이 흔적이 남은 실팩 같은 종이 흔적이 남은 사전 투표지 엉망진창이 나왔습니까? 그거를 천대엽과 조재영과 이동훈이 다 여러분들 합법화를 해 준 겁니다. 대법관들이. 여러분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위조 투표지 제조를 막는 겁니다. 제 힘으로만 역부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을 합쳐서 투표관리관 도장을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개인 도장을 날인하는 것을 이번에 관철시켜야 됩니다. 지금은 시간이 있는 겁니다. 윤석열이가 도와줄 수 없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도와줄 수 없는 겁니다. 아무도 우리를 도와줄 수 없는 겁니다.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는 나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시간이 좀 길어졌기 때문에 투표관리관 도장 4인 날인을 이런 선관위 측하고 국힘 쪽에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여론화시키는 방법을 여러분들 그걸 해 주시고 그다음에 선거부정 문제를 규명하기 위한 자유시민 그런 단체들은 힘을 규합해 가지고 문제를 가장 좁혀 가지고 위조 투표지 방지를 위해서 투표관리관 도장 개인 도장 날인 이 문제 국한해 가지고 여러분들 제도 개선안을 관철시키도록 힘을 합쳐야 될 겁니다. 선거 거부하면 뭐 합니까? 그냥 부정선거하는 사람들이 다 차지할 건데 부정선거하는 사람들은 선거 거부하든 관계 없지 않습니까? 이번에 홍콩 보셨지 않습니까? 홍콩 투표 참가율이 가장 바닥을 지도 공산당은 끄떡 안 한 겁니다. 오히려 뒤로 돌아서서 웃겠죠. 너희가 선거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우리가 선거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다 끝난 거죠. 파이선 님이 말씀한 것처럼 위조 투표지를 막으려면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사인 날인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인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시민사회단체들이 힘을 합쳐 가지고 관철시키고 여론화하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힘을 더해 주셔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광고 하나 드리고 여러분들 방송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 부정선거 해부 시리즈인 이 도둑놈들 1금부터 5건은 선거 부정의 실상을 낱낱이 이렇게 공개한 것이기 때문에 그 동네 사람들이 가장 불편한 진실인 겁니다.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 힘을 더해 주시고 동시에 이제 공병호 tv에서 한 두 달 전부터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도 여러분 깊은 관심을 여러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여러분 어김없이 한 5시 한 40분 정도부터 여러분들 오전에 방송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